이번 시간에는 우염물기능장 실기 70일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나가죠 번호에 따라 이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다 품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염물 품명을 보면 아염수산염류, 염수산염류, 과염수산염류 무기과산염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두산염류 과만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그러면 여러분 행정안전부를 0으로 정하는 게 있죠 과요두산, 과요두산염류, 크롬납요두산염물 그 다음에 아질산염류 그 다음에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과과크 아염, 퍼옥소, 붕산염류, 퍼옥소, 유황산염류 그 다음에 차와 염소산 염류죠 지정수량은 아염과 무 부진료 과중에서 요거는 5월 31일 50kg, 300kg, 1000kg 과과크 아염, 퍼퍼까지가 300kg 차와 염소산염류는 50kg죠 우염등급은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과과크 아염, 퍼퍼가 요거에 300kg니까 2등급 그 다음에 50kg는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부름산염류, 질산염류니까요 부름산염류, 질산염류, 요두산염류 지정수량 300kg니까 1번에는 요두산염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류염물이죠 자 이류염물은 황아린, 정린, 유황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죠 지정수량은 1호천이죠 그래서 요건 100kg, 500kg, 1000kg 요게 2등급이고 나머지가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황아린, 정린, 지정수량 100kg인거 요건 유황이 들어가야 되고 1위에 1000kg인거는 인화성, 고체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삼류염물이죠 자 삼류염물은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 그 다음에 알카리금속 및 알카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 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요건 1, 1, 1, 1, 2, 5, 3이죠 10kg, 20kg, 50kg, 300kg 자 지정수량은 황린까지가 1등급이고 요 놈이 2등급, 나머지가 3등급이죠 자 삼류에서 여러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거 염소화, 요 규소화물 요거 지정수량이 300kg에요 우염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는거죠 그래서 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인거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 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니까 금속에 인화물이 들어가면 되는거죠 오류우염물이죠 자 오류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류류 그 다음에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염류 니트로화물, 니트로소화물,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히드라진 유도체죠 요건 범죄신고 112, 10kg, 100kg, 200kg 요게 1등급이고 요 나머지가 2등급이죠 자 오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게 있죠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금속의 아지화합물 그 다음에 요 질산구안이딘이 있죠 요거는 지정수량이 200kg에요 2등급에 해당이 되는거죠 그래서 오버는 지정수량이 200인거 니니아디죠 니니아디 히드라진 유도체가 들어가는거죠 요런식으로 여러분 인류에서 육류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암포폭약 요거를 만드는 물질인데 그 위험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암포폭약의 A는 요 암모니움의 약자에요 그 다음에 F는 퓨얼 연료죠 그래서 요 암포폭약이라 요 암포폭약이라 요 A는 암모니움의 약자고 N은 나이트레이트 F는 퓨얼 O는 오일의 약자죠 그래서 요거는 암포폭약의 원료가 되는 것이 NH4 NO3 질산 암모니움하고 여기에다 경유를 갖다 혼합시킨 걸 우리가 암포폭약 또는 요거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초유폭약이라고 그래요 자 물음 1번은 화학식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학식은 질산 암모니움이니까 NH4 NO3 자 품명 품명은 요 질산에서 요게 질산이죠 요 질산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여기에 암모니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게 NH4 NO3 질산에서 암모니움 이온이 치환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질산 염류라에 해당되는 품명이 되는 거죠 질산 염류 여기 NA가 들어가면 질산 나트륨 요것도 질산 염류에요 여기 또 K가 들어갈 수가 있죠 K가 들어가면 질산 칼륨 요것도 질산 염류 자 물음 3번은 폭발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NH4 NO3 자 질산 암모니움이 폭발이 되면 질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질산물 질산 암모니움이 폭발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질산물 질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나오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하죠 질소 두 개 됐죠 그다음에 여기 수소가 네 개 수소 네 개 되려면 여기 이몰 들어가야 수소가 네 개가 되죠 자 산소가 반응 전 세 개 반응 후가 지금 네 개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가 반응 후에 세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주면 되죠 여기 2몰 여기 2몰 2분의 1에다 2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니까 쓸 필요가 없고 여기 2몰이니까 2를 곱하면 4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여러분이 완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질산 암모니움 암포폭약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물의 용해 시에는 이건 발열 반응이 대부분 발열 반응인데 이 암모니움 이온이 있는 거 있죠 이놈은 물의 용해가 되면 흡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염화 암모니움 있죠 이것도 흡열 반응하는 물질이에요 물의 용해 될 때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3번 가자 자 문제 3번은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죠 자 트리라는 것은 3개고요 에틸은 C2H5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거예요 즉 C2H5 요 놈이 3개하고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걸 우리가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물과의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죠 H2O 자 물은 수소 하나하고 OH 요 놈하고 결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루미늄은 몇 가예요? 요게 양이온 3가죠 그럼 OH 이거 마이너스 1가니까 요거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요 놈이 생성되는 물질이 AL, OH 요 놈이 3개 알루미늄이 3가니까 자 생성되는 기체는 C2H6죠 자 그러면 에탄이 몇 물 나오겠어요? 여기 3개니까 여기 3물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탄소 6개 맞고 수소 자 수소가 여기 18 여기 3개죠 18에다 3개를 갖다 하면 21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3호 15 여기 6개가 달려면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요 C2H5 3개하고 알루미늄 요 놈이 산소하고 반응이니까 연소 반응식이에요 그럼 요거는 AL2 O3 산화 알루미늄 생기고요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C2H5가 3개고 알루미늄 하나니까 우선 알루미늄이 여기 2개죠 그럼 여기 일단 2는 들어가야 알루미늄이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죠 자 탄소가 여기 총 12개죠 12개면 여기 12가 들어가야 탄소가 12개 그 다음에 수소죠 자 수소를 보면 여기 15 그러면 30이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15물이 들어가야 수소가 30개가 되는 거죠 마지막 산소만 맞춰주면 돼요 자 산소가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24개 여기 15개 그럼 42개죠 그럼 여기 21몰이 들어가야 산소가 42개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완결해줘야 되는 거죠 3번은 메타놀이죠 요 놈하고 메타놀 CH3OH죠 자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 AL 요거 CH3O 요거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생성되는 기체 C2H6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C2H5가 여기 3개니까 여기 3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CH3O가 3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틸알코올 3몰이 들어가야 되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연소 반응식 물과의 반응식 요 메틸알코올과의 반응식 여기 염소하고 염산하고의 요 반응식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4번은 우연물 탱크에 완공검사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성능검사 받아야 되는데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갖다가 네 가지 쓰라고 그랬죠 요거는 기초검사하고 요 지반검사 그 다음에 요 충수검사 예 수압검사 용접부검사 그 다음에 암반 탱크검사에서 여러분 요거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에 5번 가죠 자 5번은 특수인화물인데 비중이 0.72고 분자량이 74에요 자 여러분이 사료연물의 요 특수인화물은 디에틸에테르 그 다음에 요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이드 산화프로플렌이죠 자 디에틸에테르는 C2H5 가운데 산소 있고 에틸기가 두개인거죠 여기 디에틸에테르라는 것은 D라는 것은 두개에요 에틸기가 에테르 에테르 에틸 에틸 에틸은 C2H5죠 에테르라는 것은 어떤 기의 가운데 산소 있고 어떤 기가 결합이 된걸 우리가 에테르라고 하죠 여기 에테르기가 두개가 있기 때문에 디에틸에테르 자 이황화탄소는 CS2죠 자 아세트알데이드 CH3CH5 자 산화프로플렌 CH3CH2에 CH5죠 자 여러분이 분자량 계산해보면 요 디에틸에테르 한번 보죠 탄소 12가 4개있죠 수소 1이 10개있죠 산소 하나 요거 계산해보면 이게 바로 74가 나와요 쉽게 여러분이 1번은 디에틸에테르 명칭이고 화학식 식계자 여러분이 시성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요런식으로 써주셔야 되는거죠 에테르기 있으니까 2번은 1석유류인데 분자량이 53이에요 자 여러분 1석유류 아세톤 가솔릴 벤젠 톨루엘 콜로디언 에미케이베틸에틸케톤 그다음에 초산에스테리류 개미산에스테리류 아세토니트릴 시아나수소죠 이거 여러분 여기서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53은 요 아세토디트릴 있죠 아크릴로니트릴이죠 아크릴로니트릴이죠 아크릴로니트릴 그냥 문제답 암기하는게 가장 좋아요 요거는 CH2 CH에 시안기 들어가 있는거죠 교재 여기 이중계를 빼주셔야 돼요 아크릴로니트릴은 암기를 하는 방법밖엔 없고요 그다음에 3번에 2석유류 자극적인 냄새 갖고 있고 분자량이 46이라고 그랬죠 자 이석위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개초장에 송등 테스경 크클메히죠 개미산, 초산, 장래유, 에틸셀루솔브, 송근류, 등유,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크실렌, 클로로벤젠, 메틸셀루솔브, 히드라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개미산 있죠 HCOOH 초저 의산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요놈을 분자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수소 1이 2개가 있죠 탄소 12죠 그다음에 16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게 분자량이 46이 나와요 쉽게 여러분이 명칭이 의산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거고 여기 시성식 개미산의 시성식 HCOOH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5개 탱크 저장소의 요 공지의 너비 쓰는거죠 자 500배 이하는 3미터 이상 500배에서 1000배는 5미터 이상 1000배에서 2000배 요건 9미터 이상 2000에서 3000 12미터 3000에서 4000 15미터 이상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엔 없고요 다음 물음 2번은 물분무설비의 방수량 계산하는 건데 원주 길이가 50미터에요 그래서 요 원주 길이 요 방수량 계산하는 것은 원주 길이가 지금 50미터죠 그러면 이게 원주 길이 1미터당 요 1분에 방사해야 되는 기준이 37리터죠 요거 계산하면 1850리터퍼 분이 물분무설비에서 방살방살량이 되는거죠 분당 방사량 다음 물음 3번은 수원의 양 계산하는 거죠 자 수원의 양은 여러분이 분당 방사량에다가 20분 곱해주면 돼요 1850리터퍼의 분에다가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계산하면 요게 37000리터죠 즉 37 세제곱미터가 저장해야 알고 수원의 양이 되는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여기 과산화 칼륨 여러분이 산화 칼륨이 뭐에요 산소하고 결합된 칼륨이죠 산소하고 칼륨하고 결합이 있는데 요건 K2O에요 요게 산화 칼륨이죠 근데 지금 과산화 칼륨이에요 과산화 칼륨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죠 K2O2 요게 과산화 칼륨에 해당이 되는거에요 요 놈하고 아세트산 아세트산이 CH3 COOH 요게 아세트산이죠 또는 이거 우리가 초산이라고 하죠 요 반응식스라는 거에요 K2O2하고 CH3 COOH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요 초산에서 요 수소는 결합력이 약해서 빠져나가고 요게 뭐가 들어와요 금속 양이온 금속 K나 Na가 들어가는거죠 요 놈이 반응이 되면 CH3 COOK하고 여기서 나온 수소하고 여기 남은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H2O2 과산화 수소가 나오는거죠 자 반응식이 완결하려면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K가 두개이기 때문에 여기 2몰이 들어가야되요 여기 2몰 들어가면 CH3 COO가 마찬가지로 여기 2몰이 되야되죠 요런식으로 여러분의 반응식 쉽게 여러분이 완결할 수가 있는거죠 자 이래 반응에서 생성되는 육류연물 자 육류연물은 과염소산 과산화 수소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자 과염소산 HClO4죠 과산화 수소 H2O2 질산 HNO3 자 할로겐간 화합물은 3브라 브롬이 있고 그 다음에 5브라 브롬이 있죠 5브라 요두 이게 바로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지정수량 육류연물은 다 300kg에요 위염등급은 다 1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1의 반응식에서 생성되는 육류연물 과산화 수소죠 요거에 10분의 반응식 자 요놈이 반응이죠 분해가 되면 물하고 산소가 나오죠 자 반응 전후 원소의 갯수가 같아야 되니까 반응 전 산소가 2개니까 2분의 1몰에야 산소가 2개가 되는거죠 자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는거죠 2 2 이거 없어지는거죠 요런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쉽게 완결할 수가 있는거죠 자 8번 가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 두가지 물질의 요 파악 반응식을 갖다 쓰라는거죠 자 물음 1번은 광택이 있는 요 물음경금속 요건 칼륨 아니면 나트륨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건 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류이연물 중에서 광택이 있는 물음경금속은 칼륨하고 나트륨인데 시험에 나오는건 주로 요 나트륨이라는거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거 물성을 다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 2번은 분자량이 46이고 지정수량이 400리터 자 산화하면 아세트 알데이드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자 지정수량이 400인것은 1석유류 수용성이죠 그 놈이 400이고 그 다음에 요 알콜류가 지정수량이 400이죠 자 그러면 산화하면 아세트 알데이드가 생성되는거 자 CH3OH 자 요 놈이 산소하고 산화반응을 일으키면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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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H CHO가 나오는거죠 포로말데이드 생기고 여기 물이 생성이 되는거죠 자 그러면 여기 포로말데이드가 다시 또 산화가 되면 HCOOH 개미산이 나오죠 의산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아세트 알데이드가 산화가 되면 CH3 COOH 초산이 나오는거죠 요 물음 2번에는 산화하면 요 아세트 알데이드 요 놈이 생성되는 것이 요 에틸알코올 이게 그 알콜류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수량이 400리터가 되는거죠 요 물음 1번에서는 나트륨을 얘기하는거고 물음 2번에서는 에틸알코올을 얘기하는거죠 두 물질에 반응식 쓰라는거죠 자 NA하고 요 C2H5OH 에틸알코올 요 반응식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는 결합력이 약해서 빠져나가고 NA가 열로 들어가는거죠 그래서 C2H5O에 수소를 밀어내고 여기 NA가 들어가고 수소는 빠지죠 자 수소가 여기 반응전 하나니까 하나가 빠졌으니까 여기 2분의 1몰이 되야 수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지는거죠 자 그럼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2, 2, 2 2 2분의 1 없애주면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이 복수성상물품 즉 어느 한 물질이 두가지 이상에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고 하는데 판단기준을 쓰라는거에요 자 1번 보면 산화성고체의 1류위현물이죠 자 가연성고체의 2류위현물이죠 이렇게 두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류위현물에 해당이 되는거죠 자 산화성고체 1류 자기반응성 5류 숫자가 높은거에요 그러니까 5류위현물로 판단한다는거죠 자 거연성고체 1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3류죠 당연히 높은 숫자가 높은 3류위현물로 판단한다는거죠 자 4번만 특이해요 자연발화성 물질하고 금수성 3류죠 인화성 액체 요거 4류죠 요건 4류가 아니고 요것만 3류 낮은 그 3류로 갖다 판단을 하고 다음 5번은 인화성 액체 4류 자기반응성 5류 그래서 요건 5류위현물로 판단을 한다는거죠 쉽게 여러분이 암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제조방법 3가지 설명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라는거죠 자 보기 처음에 보면 여기 에틸렌 있죠 자 에틸렌이라는 것은 C2H4에요 자 요놈을 산소화 반응시킨다는거죠 근데 총매를 쓴다에요 PDCL2 염화팔라디움 CUCL2 염화구리 요걸 우리가 총매로 사용한다는거죠 그래서 이 총매는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반응속도를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건데 빠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총매 반응속도를 느리게 하는거 우리가 부총매 여러분이 그 우리 소방원론 공부하다 보면 부총매 효과라는게 있죠 그래서 산화반응속도를 느리게 하는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가 바로 부총매에요 반응속도를 산화반응속도를 느리게 하는거죠 자 요렇게 생성이 되면은 생성되는 물질이 CH3 CH5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2분의 1몰이 들어가는거죠 그래서 요 에틸렌이 산화가 되면 아세트 알데이드가 나와요 특수인화물이죠 다음 2번은 에탄올을 산화시킨다는거죠 마찬가지로 산소와 반응시키는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CH3 CH5 아세트 알데이드 나오고 물이 생성이 되는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틸알코올 산화시키면 아세트 알데이드 나오는거죠 세번째는 황산수은총매하에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이 C2H2죠 요거 물하고 반응시킨다는거죠 총매를 황산수은 H2SO4 요거를 총매로 쓴다는거죠 반응속도를 빠르게 요거 생성되는 물질이 CH3 CH5 H2O 아세트 알데이드 나오는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의 우염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세트 알데이드가 연소 범위가 이게 4.1%에서 57% 암기한 사람은 풀 수 있는거고 근데 이거 사실 암기한 사람은 별로 없을거에요 요건 틀려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우염도는 연소 상한하고 연소 하한의 차이를 연소 하한값으로 나눠준게 우염도죠 그래서 상한이 지금 57% 하한이 4.1 하한값으로 나눠주면 이제 12.9 가 나오죠 요 놈이 바로 우염도에요 자 2번은 여러분이 틀리면 안되죠 1번은 틀려도 관계가 없는데 이 물질이 공기 중 산소와 산화해서 사류 오염을 생성되는 반응식 쓰라고 이건 틀리면 안돼요 자 아세트알데이드 CH3CHO 산화니까 산소와 반응을 하는거죠 그러면 CH3COOH 이건 뭐라그래요 초산 또는 아세트산 이석일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반응식 완결하려면 자 반응 전에 산소가 지금 3개고 반응 후는 산소가 2개죠 그러면 2분의 1을 해야 반응식이 지금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은데 분수를 없애줘야 되죠 반응식에서는 그럼 다 2를 곱해주면 되요 2 2 2를 곱하니까 2분의 1 없어지고 여기 2몰이 되는거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쉽게 완결할 수 있으면 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 문제 풀어봤는데 모르는 문제 못 푸는 문제는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다 감사합니다.